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어쨌거나 계약은 했죠. 온라인 계약. 그치. 그래서 지금 진도는 나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너희들한테 우리가 이제 내신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 그 내신시험 중에서 지필평가가 있고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 지필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보는 시험이죠.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간간이, 간간이 때때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너희들을 평가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 수행평가랑 지필평가가 합산이 돼서 내신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 자 이거 알고 계시죠? 근데 너희들이 지필평가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반면 수행평가는 좀 공부를 안 하는, 평소에 그냥 보는 거라서 그런지 얘를 공부를 좀 안 하는 경향도 있고 얘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로 대부분 서수령으로, 서수령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 서수령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제자들 중에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되게 잘 봤어. 그래서 아 너의 등급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학기가 끝날 때 합산에 대해서 나온 내신 점수를 봤는데 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등급 떨어졌어? 선생님 제가 수행평가를 못 봐서요. 자 이런 얘기를 선생님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봤어. 그래서 아 등급이 되게 안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학기가 끝나고 내신 점수가 딱 나왔는데 등급이 올라간 거야. 어머 너 웬일이야? 등급 왜 올라갔어? 아 제가 수행평가를 잘 봤거든요. 자 이마만큼 그 수행평가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투루 그냥 뭐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는 항목이 아니라는 걸 선생님이 말씀드리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매번 때때로 이렇게 성실성을 물어보는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수령으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수학 서수령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대부분 싫어해요. 그리고 서수령으로 쓰라 그러면 이미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친구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만큼 서수령 문제에서 만점을 받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쵸?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문제에 10점 이렇게 나왔어요. 10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얘가 10점짜리 문제지만 내가 정답을 정확하게 이끌어내지 못해도 정답이 나와야 사실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 근데 정답이 못 나왔어. 근데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논리적인 비약이 하나도 없고 정답으로 거의 갈 것 같은 그런 풀이를 잘 썼어. 막판에 어떤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서 정답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만 놓친 거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부분 점수를 주죠. 그러니까 10점 정도인데 내가 정답을 못 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마이너 10점이 아니라 나는 5점. 7점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요런 평가 항목이 서수령 평가고 반대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정답을 알아. 이 문제를 막 풀었어. 정답 완벽하게 냈어. 정답이 맞았네. 근데 정답이 맞으면 10점을 받는 게 아니죠. 정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 자체가 뭔가가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해. 그럼 마이너스 당할 수 있는 거고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당연히 마이너스 그리고 실수. 오늘은 실수 위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막 뭔가가 틀렸어.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감점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고 어쨌거나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10점이 10점 만점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법 그리고 서수령을 잘 작성하는 법.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변수의 성격을 반드시 쓴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너희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뭔가를 내가 계산을 하거나 뭔가의 어떤 식정리를 할 때 미지수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n이라고 하는 애를 3k 플러스 1이라고 놓고서 뭔가 식정리를 해야 돼. 근데 n이라고 하는 앤인데 3k 플러스 1. n이 자연수거든. 무지 자연수라고 했거든 n을. 근데 3k 플러스 1. 그러면 그 k라고 하는 아이의 성격이 어떤 앤가. 얘가 0인가. 자 0이 아니어야 되나. 아니면 음의 정수여야 되나. 양의 정수여야 되나. 아니면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0만 아니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변수의 성격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자 k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쓰던지. 음이 아닌 정수는 0 또는 자연수거든요.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쓰던지. 자 요렇게 해서 변수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걔의 성격을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립니다. 얘가 분명히 자연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자연수라는 걸 난 알아. 근데 그걸 안 썼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틀려버리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변수의 성격을 써주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미지수로 나누는 상황이 생길 때 자 ax는 b다. 좌우를 a로 나눌 때. 그 a가 뭐야? 3이야? 5야? 지금 모르지. 그럼 a로 나눠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건 안 돼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눈데 걔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쓰여 있어야 돼요. ax는 b인데 a로 좌우변을 나눌 때 a가 0이 아니다라는 멘트를 반드시 써줘야 되고 분모 파트에 미지수가 들어와 있었을 때는 걔는 분명히 0이 아니다라는 멘트를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변에 뭔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뭐 어떻게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이렇게 뭔가 어떤 액션을 할 때 항상 그 미지수가 양수인지 응수인지 0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런 파트에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엄청 당하거든요. 요런 거 챙기시고 두 번째는 괄호나 등호 작성식 확인을 한다. 쌤이 이제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한 것들을 많이 채점을 해보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는을 막 아무데나 붙이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시간이 촉박하거든.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막 계산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막 는을 아무데나 붙여요. 는을. 그러면 사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는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좌변과 우변이 달라. 달라. 근데 막 는을 붙이는 거야. 왜냐면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그 계산한 결과들을 막 쓰다 보니까 막 는이 아무데나 붙는 거지. 이렇게 해서 등호를 아무데나 붙이는 경우도 있고 괄호. 괄호도 정확하게 위치 표현을 해줘야 돼. 괄호 밖에 제곱이 있는 거랑 괄호 안에 제곱이 있는 거랑 엄청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자 뭐 루트가 들어가 있다. 이랬을 때 괄호 밖에 제곱과 괄호 안에 있는 제곱과의 어떤 관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이거를 제곱해서 그 다음 결과를 보면 아 얘가 괄호 밖에 제곱했는지 안에를 제곱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걸 앞에 괄호를 안 써주지. 그러면 그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너 밖에 제곱한 거야? 안에 제곱한 거야? 그게 명확해야지만 그 다음 결과로 이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괄호, 등호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지켜서 마이너스 안 당하기 위해서는 노력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풀이는 다 했는데 정답에서 정답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왜 서수령 답안을 작성했을 때 풀이 과정 엄청 중요하고 정답도 중요해요. 사실 정답이 딱 맞아야 이 문제가 맞는 거지. 다 내놓고 정답에서 정확하게 물어본 걸 답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마이너스를 당할 수가 있거든. 정말 안타까운 실수 중에 선생님이 본 거는 a랑 b를 더해서 써라 그래요. a 플러스 b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a가 5, b가 3입니다. 그러면 a가 5, b가 3? 다 구했잖아요. 내가 어차피 목표는 a랑 b를 구하는 거잖아요. 다 구했어. 그래서 이렇게 끝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되지. 왜냐하면 a 플러스 b라고 해서 5 플러스 3에서 8 이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8. a가 5고 b가 3이라고 쓰는 거는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닌 거죠. 8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다시 문제로 가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는데 순서상 다 구한 거야. 이게 문제를 처음에 읽고 풀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문제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였는데 순서상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개수라는 걸 까먹은 거죠. 그래서 순서상만 구해놓고 이제 끝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거기까지 풀었으니까 정답이 3개여야 돼요. 그 정답까지 안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감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 다 풀어놓고 이렇게 마이너스 당하면 너무 아깝지 이런 부분은 이제 너희들이 실수를 줄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3개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 실수 부분에서 이런 걸 생각해라 라는 거고 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술형 답안을 그럼 잘 풀어내려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한방풀이 말고 두방풀이를 추천해요. 선생님 두방풀이가 무엇이죠? 두방풀이가 뭐냐면 서술형 작성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풀이 과정이 되게 예쁘게 정리가 돼야 돼. 한글로 우다다다 쓰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식으로 이제 아랫줄에 내려올 때 논리적인 어떤 오류가 없이 차근차근하게 해서 정답으로 정확하게 이끌어져야 돼. 그 과정과 그 모습이 어느 누가 봐도 제3자가 봤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되면서 왜 이렇게 넘어왔는지 차근차근한 설명이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문제를 딱 읽고 우리들이 선생님도 그래요. 문제를 딱 읽고 그걸 되게 예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쓸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 이거는 정말 연습이 정말 정말 많이 되지 않는 이상 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 연습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 풀이법은 뭐냐면 두방풀이. 자 처음에 그 문제를 봐요. 문제를 본 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진행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끄적끄적 옆에서 쓰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자 이 문제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 이렇게 정리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할 거야. 자 산수 계산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정답을 이렇게 써야지. 라는 걸 정말 빠른 속도로 그 문제를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소수령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 풀고 문제 빨리빨리 풀 때 있지. 그렇게처럼 빨리빨리 푸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푼 다음에 작성을 할 때 답안을 작성할 때 이제 그 풀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식을 작성해야 되지. 아 이 계산이 이 지금 풀이보다는 위쪽에 나와야 이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식에다 이걸 넣을 수가 있어. 자 그런 거 있지. 그런 순서도 좀 배열해보고 그러면서 는도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하지 말고 쓰고 논리적으로 탁탁 맞게 계산 산수도 탁 거기서 막 그 답안에다가 산수를 막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식을 정리하면 해서 식 정리된 걸 쓰면 돼. 그 식 정리한 거 여기다가 계산하면 돼. 그리고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작성을 한다. 이게 두방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빠른 속도로 푸는 거고 진짜 내가 답안을 작성할 때 예쁘게 식 정리를 해서 작성해서 내자. 자 이 풀이를 해보자 라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쁜 풀이를 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내용이 뒤죽박죽돼서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점수를 따는 면에서도 오히려 실수가 생기기 쉽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렇게 두방풀이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자는 거고 어쨌거나 서수령도요 이런 얘기는 항상 하는 거죠. 너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연습이 필요해요. 반복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방법을 알고 주의를 한다. 라고 하고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나 알아. 선생님 다 아는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에 배어야 돼요. 습관처럼 내 머리에 뇌의식 속에 나를 더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그것이 몸에 배어있어야 돼. 그래서 그 몸에 배어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훈련, 연습 자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어떤 교과서의 문제라든지 주관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두방풀이처럼 서수령 작성하듯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만 연습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되게 빨리 습득을 하거든요. 일주일 매일 같이 연습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순차적으로 몸에 배이게 되면 수학적인 실력도 굉장히 없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논리적인 사고 하에 뭔가 식을 작성하는 연습이 된다면 그런 수식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거든요. 아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서수령 연습은 평상시에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짤막하게 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랑 어떻게 서수령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조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연습을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연습 문제 이그짐플 연습 문제 풀이를 칠판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 한 번 딱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하나 대표 예제 문제 가져왔는데 실전 연습 문제 가져왔는데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죠. 3차식으로 나눌 때 그 3차식으로 나눌 때 전형적인 모습에서 조금만 조금만 더 응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3차식으로 나눌 때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서수령 문제로도 그래서 이거 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다항식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x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fx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 몫이 올 거야. qx 플러스 4x야. 이렇게 썼어. 그 다음 보니까 fx에 빼기 2가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도 몫이 와야 돼. 그럼 잘 봐. 이목하고는 다른 애니까 여기다 타이틀을 다는 거지. q1 그럼 얘는 q2라고 하자. 이렇게. 여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qx라고 쓰면 틀려. 그리고 5x 이렇게 쓰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fx에 더하기 1이 있잖아. 이 더하기 1을 이쪽으로 보내서 빼기 1로 만들어주겠지. 그리고 fx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기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는 플러스 2라고 쓸 거고 얘는 없애주겠지. 그래야 fx만 남겨놓겠지. 이런 걸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그래 그 fx를 이번에는 x-1의 전제제곱에 x-2 3차로 나누네. 몫은 얘네들이랑 다르니까 q1, q2 얘가 메인이네. q3 해서도 되고 그냥 qx라고 하자. 자 몫을 qx고 얘는 1, 2 이렇게 달았으면 분명히 다른 애들의 몫이니까 놓고 나머지가 rx거든요. rx r2를 구해라 그랬거든. 그러면 rx는 나누는 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냐면 3차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차 이하니까 얘를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rx인 거죠. 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rx를 구하는 방법은 보니까 이게 지금 2차 1차가 곱해지면서 3차가 되는데 위에 가서 보니까 이거 2차 x-1의 전제제곱으로 fx를 x-1의 전제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x-1이어야 돼. 그러면 이 fx도 x-1의 전제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x-1이어야 돼. 근데 이쪽은 x-1의 전제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치? 그런데 이쪽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를 뭘로 나누면 x-1의 전제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서 나머지가 4x-1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몫은 a밖에 안 돼. 왜냐하면 얘가 ax제곱이 최고차죠. ax제곱 얘 없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ax제곱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자, 이쪽은 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빠지는 자, x제곱 날아가고 이쪽 빠지는 부분이 4x-1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a 곱하기 x-1의 전제제곱에 4x-1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얘가 뭐다? a의 x-1의 전제제곱에 4x-1인 거야. 그러면 아까 미지수가 a, b, c가 있었는데 b, c는 사라지고 a만 남았잖아. a는 어떻게 구해? 이 식 하나 안 썼잖아요. f에 2 집어넣으면 12 여기도 2 집어넣으면 12가 나와야 돼. 그럼 a가 나오겠지. 그럼 rx가 나오는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 똑같은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4x-1이어야 되니까 이쪽 나눠 떨어지면 여기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4x 여기 x-1의 전제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x-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써주면 돼.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4x-1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써주면 돼.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 부분이 정확하게 쓰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이대로 풀이는 내가 완벽하게 봤으니까 이걸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식 fx-1에서 이것은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고 이거는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5x니까 이 fx를 요로 나눈 나머지 자 갈게요. fx를 fx를 문제를 먼저 쓸 거예요. fx를 지금 여기 x-1의 전제제곱에 그 다음에 x-2죠. 이걸로 이걸로 나눈 몫을 qx 라 하면 여기서 이제 fx가 이런 식이 나오겠지. x-1의 전제제곱에 x-2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qx라고 쓰시고 나머지가 rx 이때 r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서 fx는 x-1의 전제제곱에 x-2의 qx 여기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2차 이하가 올 수 있으니까 rx를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 fx 플러스 1을 옐로 나눴 때 나머지가 4x라고 했기 때문에 fx 자 플러스 1 x-1의 아 요거를 지금 여기 x-1의 이거로 나눈 몫을 qt q2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fx 마이너스 2를 x-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몫을 q2 이거 말고 여기 q1이라고 하자 자 얘가 그냥 qx 썼으니까 q2 라 하면 자 이런 식의 성립을 하는 거죠 fx 더하기 1 x-1의 전체 제곱 q1x 그리고 그때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요 자 4x 자 여기 성립을 하는 거고 또 fx 자 여기서 어디 빼기 2 빼기 2를 x-2의 전체 제곱 으로 나누면 q2x x-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몫을 이거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 5x 자 플러스 5x 그쵸 근데 여기서 자 이거 즉 여기서 식을 좀 바꿔서 fx 이거는 x-1의 전체 제곱의 q1x에 더하기 4x-1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즉 fx가 누가 돼요 x-2의 전체 제곱의 q2x에 자 더하기 5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괜찮니?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여기 지울게요 자 볼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번호로 뭐 기역, 기역, 기역 자 기역 자 얘를 자 니은 얘를 기근 이렇게 넘버를 달고 자 여기 기역에서 지금 x-1의 전체 제곱 x-2 이렇게 3차식으로 나누는 거에서 나머지가 필요한 거잖아 fx를 자 여기 니은에서 어 x- 어 그치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니은식이죠 x-1의 전체 제곱 니은에서 fx를 제곱 fx를 x-1의 전체 제곱 으로 나눈 나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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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4x-1 이므로 자 이거이므로 기역에서 기역에서 그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도 4x-1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하는 것은 내가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거야 ax-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x-1이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돼요 즉 기역에서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하면 얘가 fx가 누가 되냐면 x-1의 전체 제곱에 x-2 qx의 나머지가 a의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x-1 요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 니은이 아니라 디귿에서 디귿에서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2 2 여기는 없어지니까 2호 10 플러스 2니까 10이죠 12임으로 자 12임으로 이게 기역리인 디귿 자 리을 할게 이거 리을 자 리을의 x에다가도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가 f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2 2 2 다 돌아서 여기 2가 들어오니까 2 들어오니까 여기 1의 제곱이니까 a죠 a 더하기 2 4 8 2 4 8 마이너스 1 7이죠 7 자 이것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12가 돼야 돼 즉 a는 누가 되는 거냐면 5죠 괜찮아? 그래서 자 rx 는 5가 들어오고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완료됐죠 문제는 r2 r2는 누가 되는 거냐면 2 대입해서 5 더하기 2 4 8 빼기 1 되니까 12입니다 정답은 12 자 12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쓰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선생님이랑 그냥 예제 문제 한 문제를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문제를 서수령으로 작성하는 좀 연습을 좀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만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샘플 문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또 올려놓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우리 수행평가도 지표평가도 만점 받는 우리 1학년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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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